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한, 피씨방! 희철이네, 신동한, 피씨방!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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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세대! 하영아, 슬퍼하지 마! 노파울동! 야, 오하영! 선배! 야, 전화해 갖고 와. 오케이, 기다려봐요. 자, 오하영 스텝님 전화해 주세요. 이리 와, 이리 와. 나랑 사진 찍고, 그래서 기사 나게 만들어 내일 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 궁금해하게 만들어. 형 사진도 해야지, 그냥 단독 사진도 해야 돼. 이렇게 둘이 찍으면 안 돼. 그래, 그래. 희철이는 이거 나오게, 잠깐만. 그렇지. 아니, 형, 내가 이거 들어줄게, 형. 형, 여기 뒤에서 이거 들어줄게.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와, 정말. 자, 이거 포사로 만들고, 이거 찍은 거 글 올려. 오늘 하영이랑 만났다, 이렇게. 김희철인 척 올려야 돼. 야, 너 나랑 사진 되게 찍고 싶어했구나. 찍고 싶어했구나. 자, 올려. 지금 빨리 SNS 들어가 봐. 아, 진짜 미치겠네. 너 비밀 계정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 맞아, 맞아. 자, 오하영 이름 바꿔. 김희철. 아, 죄송해요. 웹사이트. 웹사이트. 여기 주소 뭐야, 여기. 주소 몰라요, 복사해서 와야 돼. WWJ 뭐예요, 여기? 야, 넌 봐봐. 야, 정의는 승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솔직히 진짜로, 와. 어떻게 뒤통수를 흐려요. 하하하하, 정말. 소개문구 뭐라 할까요? 소개? 너와 날 약간 위대하게 봐야지. 아니지, 희철이 형인 척하고 써야지. 사랑해요, 김희철, 우유삣깔, 김희철. 어, 좋아, 좋아. 이거 김희철. 표정 너무 안 좋은데. 우유삣깔, 김희철. 하하하하. 이거 재밌다. 우리 나온 애들한테 SNS 다 털자, 이거. 이거 재밌네. SNS 도장깨기 이런 거 하자, 우리 계속. 아, 진짜. 너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해? 저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나 흠모했구나.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너 나 흠모했구나. 아니, 이거는 네가 하는 것처럼 해.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희철오빠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오늘을 역사적인 날로 기록을 하겠다고.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희철오빠. 밑에 띄고 사랑합니다. 자, 밑에 띄고 태그 희철이네 신동한 PC방. 아니야, 이러면 내일 네가 해명하면 돼. 아, 이거 어떻게 그래도 13살 동생 뒤통수를 따요. 야, 무서운 사람인데 이거. 뒤통수를 따요. 야, 너무 이거 너 FPS 너무 많이 했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더 해요. 어, 뭐 일단 보고. 근데 오늘 아무도 안 와요? 그냥 저만 이렇게. 어,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야, 펜타곤이 우선? 아, 나 누군가인데. 나 진짜 손님인 줄 알았잖아. 자, 어서 오세요. 자, 다운데로 오세요. 다운데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인사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펜타식. 안녕하세요, 펜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택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최다인원이다, 최다인원. 어, 전 네 명 나왔는데. 네 명이나 나왔으니까. 여기 누군지 알죠? 네. 여기는 옥타곤의 오하영 씨. 여기는 옥타곤의 오하영 씨. 여기는 옥타곤의 오하영 씨. 우리 한 분씩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 펜타곤의 메인 댄서 키로입니다. 와, 키로. 메인 댄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후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신화입니다. 아, 신화? 오. 아니, 오늘 하영이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 방송 중에. 알았어요. 나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서 나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타이밍에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 SNS 있으세요? 아니, 저희는 오피셜. 어, 오피셜 있다고? 오피셜으로 바꾸면 재미있겠는데? 와. 세 분 일단 여기 서서.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세 분 오셔서. 자, 여기 서서. 네. 아니, 한 명은 이쪽으로. 네, 한 명은 이쪽으로. 자, 잠깐만. 너무 보호색이야. 빨간색이야. 그렇게 되니까 좀. 자, 한 명씩 읽으라고. 자, 후이가 먼저 읽으면 다음 여기, 다음 여기 읽고 다 같이. 좋아요. 네, 진짜. 하나, 둘, 셋. 구세대 인텔 코어. 아이치 9700. 아이치 9700 프로세서 탑재. 16기가 메모리. 알티엑스 2060.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그럼 완벽합니다. 제가 모니터를 높일 때니까. 우와! 신기해요. 너무 좋아요. 한 번만 해서. 내가 진짜 놀랄 거야. 나도 처음 보고 놀랐어. 볼래요? 모니터가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아, 밀당을 해, 모니터가. 오. 자, 밀당 모니터예요.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비장의 무기 보여줘. 비장의 무기. 자. 우와! 자,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우와. 이렇게 해도 돼요. 우와, 이거 터치도 돼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PPL 잘 살려 꽃에 앉읍시다. 자, PC방 오셨죠?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잠깐만, 우리가 PC가 6대인데? 아, 여기 앉으면 되는구나 한 명은? 오. 그러면 저기 우리 자리를 일단 앉아보자. 자, 앉고. 오오오오오오. 자,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야, 우리 펜타곤. 야, 우리 펜타곤. 그래도 우리 왔으니까 게임이나 한 판 할까? 그래, PC방인데. 네. 게임 잘해요? 다들? 저희 나쁜 애야. 나쁜 애, 나쁜 애. 아니, 왜냐면 하영이도 오면서 우리 게임 너무 못 한다고 막 야지를 주는 거예요. 야지 된다. 아, 근데. 너무 코사리. 너무 코사리. 자, 여러분 이제 뭐 PC에 다 앉았으니까 연습들 하세요. 네. 자, 제가 PC방에 우리 과장으로서. 나 과장이었어, 부장했어요. 몰라, 내가 대표인가? 내가 김대표야. 형 회장, 회장. 어, 내 김 회장. 어, 그래. 자, 그러면 먼저 게임을 들어가시고. 형만 안 들어갔어요. 형만 들어가면 되죠. 형만 들어가면 되죠. 형만 안 들어갔다고. 아니, 오하영 치니까 오하영 집캠 레전드 뜨길래. 자, 우리 그럼 일단 왔으니까 우리 펜타곤의 실력을 한 번. 네. 펜타곤이 얼마나 잘 하는지. 네. 3대3으로 나눠져서. 우리 혹시 3대3은 연습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 3대3 아니면 1대1. 1대1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냥 3대3으로 팀을 먹어서 우리가 본 게임으로 한 번 들어가 보자. 차포 다 끼고 바로 본 게임으로? 그냥 우리 펜타곤의 실력을 보려고. 진 사람이 라면 꼬르. 아, 야, 잠깐만. 그러면 게임하지 말고 우리 그거 하자. 팀전이지. 그거 알지? 가차 뽑기. 아, 전설. 어. 이게 이 게임에 전설 뽑기가 돼. 알지? 전설 뽑기가 돼. 이게 팩이 몇 팩이랬지? 20팩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랬나? 확률상으로는 20팩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랬나? 확률상으로는 20팩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랬나?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맞지? 그렇죠. 근데 20번 해도 안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안 나올 수도 있죠. 우리 그때 몇 개씩 갔지 형? 5개씩 갔나? 저는 진짜 2개만 갔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펜타곤이랑 오하이 형이 이거를 상자를 열어서 먼저 연 사람. 먼저 전설이 나온 사람한테 상품을 줄 거야. 이거 패스케리로 해서. 우리가 선물을 또 준비했으니까 선물을 주면 되는데. 뭐세요? 자, 선물 내가 소개해줄게요. 자, 증정 가능한 선물 리스트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희철이랑 1일 데이트. 네. 김희철이랑 1일 데이트. 구독 들어와요. 희철이네. 신동아. PC방. 우리는 슈퍼주니. 어이 형. 저는 신동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희철 씨. 저 왜 불렀어요 근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배. 와 여러분 12월 12일부터 1월 12일까지 우리 에이펙스레전드 있잖아요. 네. 미라지가 주최하는, 야 크리스마스 파티와 함께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기간 한정 모드인 윈터 익스프레스와. 새로운 모드. 미라지 보이지 마을 장학조를 플레이한. 하하. 패스 파인더 영웅 세트 및 기간 한정 의상 아이템을 이용해 보세요. 야 여러분 주말에는 xp 두배인거 아시죠? 자 주말에도 에이패스 레이터! 사왁 On The Inside legion by lenovo